아, 나주에 이렇게 와보다니. 누가 보면 땅 보러 온 줄 알겠어. 이야, 너무 동네가 예쁘다.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여기 언니 신시가지야. 의원도 있고. 어머, 어머, 어머. 오셨다. 이야, 화려한 등장이시다. 어째다. 못 돌아가겠어. 어떡해. 못 돌아가겠어, 어떡해. 어째요? 야, 이거 사자 아니야? 사자. 나. 미녀야. 나. 언니. 아니, 나를. 네 분은 누구야? 저기 조인성 오빠 있고.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네. 여기 상황은. 야채 많이 사게 생겼나 봐, 드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우와. 아, 근데 화려하게 등장을 하시네요. 아, 여기. 아, 여기. 또 낙록업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저희는 작은 슈퍼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담해요.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전쟁통이에요. 아, 태현 오빠다. 태현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이광수 씨. 가만있어. 저희. 안녕하세요. 야, 일단 있어 봐, 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작은 거 찾았어요. 여기 약간 바쁘신 거 같은데. 아니, 업무를 시작한 거야, 지금? 그럼요. 이거 이건가 봐요. 아니, 9시까지. 저희 뭐. 형님이 오셨네. 현이야, 이리 와봐. 둘 다 이리 와봐. 네. 여기 보고 오빠. 아니, 오자. 봐봐. 여기 현이야 봐봐. 은혜아 봐봐. 여기 찍어. 여기 나오지.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카드. 카드? 현금으로. 아버님 또 봬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싱거우. 근데 포스는 해봤는데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포스를? 우리 좀 이따 가야 돼, 그리고. 장보러. 아니, 여기서 장을 보셔야지. 여기 물건이 지금 떨어져서 광주로 사러 가야 돼. 다? 다 가세요? 그래서 내가 얘랑 지금 광수랑 주환이 잡아놓은 거야. 너희들 때문에. 진짜로 리얼로 잡아놓은 거야. 정육 코너도 있어요, 정육. 정육. 정육 코너도 있어요. 정육도 있어. 고기도 썰어요. 고기도 썰어요. 지금은 사장님 계시는데.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알바 개그우먼 희연이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광수 씨하고 많이 잡으셨네. 뭐요? 키가, 키가, 키가. 안 보여, 안 보여. 이 정도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키는? 나 없었어.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저희도 메무새를 좀 받아두고. 아니, 안 돼요. 빨리 나와야지. 어디 가셨어? 지금 방에 잠깐 온 메무새를 뭐 좀 하신다고. 우리 방에? 네. 그러니까 지금. 톤이 다르지? 한마디 해야겠어.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알바. 교육 좀 부탁해. 온 메무새를 갖다듬어. 잘 좀 해 봐. 이거 어떻게 해? 청소는 하셨겠지 또? 저희 인성 오빠 저희 막 시켜주세요. 알바하러 왔으니까. 아무거나 뭐. 누나, 뭐 캐션은 둘 다 아무 경험이 없는데? 아니, 해 봤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CS. CS 쪽에 있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런 계산도 해 보고 컴플레인이 있으면 제가 해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계산할 줄 아세요? 아휴! 거세 찍는 거 봐 일도 아니지? 아 진짜로? 남편분이 하셨잖아 가게를 하신 거라 문어 가게를 아 맞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믿고 그냥 오늘 편하게 계셔도 돼요